1. 수시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제 말을 그냥 끊고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저는 더 좋겠습니다. 노담은 노자의 본명이고 관유는 노자제자의 윤희이다. 기뿌리자를 썼는데 성이 윤씨고 이름이 히라는 말이에요. 이건 불분명하죠. 왜 히를 썼을까. 노자의 글을 받아서 기쁘다라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불분명입니다. 성과 이름이 성명이 제대로 된 이름인지. 아무튼 노자로부터 도덕경을 받았다고 전해지는 그분의 어떤 매력을 말해줍니다. 이름 자체가. 주나라 수상실 관리였던 노자는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간단히 말하면 국립도서관 사서였다는 말이죠. 도서관 사서. 옛날에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전적의 형태가 아니고 이 당시에는 뭐겠습니까. 기껏해야 주관? 주나라인데 주관이 있겠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아마 뭐 그렇다고 뭐 갑골문이냐. 갑골문의 점침기록인데 물론 이 도서관에 보관이 되어있긴 했겠죠. 양피지요? 서양은 그렇겠죠. 양피지나 파피루스나 이런 걸로 적었겠지만 사실 이게 뭐 전설적인 이야기지. 오늘날과 같은 또는 뭐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고 하는 대도서관이나 뭐 그런 수준은 아니죠. 많이 이렇게 좀 과장이 좀 되어서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하은주 시대라고 하는 건 정말 빛이 1100년경에 건국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빛이 1100년이라고 하는 그 수준은 너무 이상시할 필요는 없어요. 뭐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그 원시 부족들이 살아가는 모습 겨우 뭐 그걸 면한 수준이거나 그와 비슷하거나 뭐 그런 정도 수준이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청동기문명 이 당시 청동기문명은 참 어 지금 봐도 깜짝 놀라울 정도죠. 그 거대한 청동기를 주조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과학기술력 그건 정말 과학기술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하은나라 주나라 때 청동기들을 보면 굉장히 크게 만듭니다. 물론 이게 개인용도가 아니고 국가의 어떤 상징기물로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온갖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겠지만 그렇게 큰 주조물을 만들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텔레비전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종주조하고 뭐 그런 것들 나오면 유심히 봅니다. 옛날 고대 운명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주조를 할 때 큰 작은 기물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어려우냐면 큰 걸 만들 때는 쇳물을 동시에 부어야 된답니다. 기포가 생기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어야 그 뭐라고 할까요. 이게 굳어지는 점이 균일하기 때문에 기물이 오래가고 그러지 않으면 갈라지거나 치면 깨져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패도 많고 위험하게도 아주 그 천도 이상으로 끓인 천사백도 구리를 녹이려면 이 정도 되는 쇳물을 가지고 붓고 하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주나라를 세상이 어지러워지자 주나라를 떠나 숨으려고 한국방을 나가려고 했다. 이게 도가사상의 어떤 분위기 같은 걸 보여주죠.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워진 세상을 보고 참을 수 없어서 나간 사람은 공자고 어지러운 세상을 보고 세상을 피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국관을 나간 사람은 노자예요. 아이러니가 아니라 반대죠. 어떤 분은 야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철한천하 수레를 놀랐다고 그냥 돌아다녀신 거죠. 그냥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해서 감동적인 생애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공자의 논어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리얼하죠. 논어를 보면 사실적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공자가 실수한 이야기도 나오고 농담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죽을 뻔한 이야기도 나오고 상당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이 별로 없어요. 논어를 보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그 기록은 정확합니다. 나중에 후대에 들어와서 적어도 한대 이후에 와서 과장을 하거나 거짓된 말을 쓰기도 하고 꾸며내기도 하고 조작도 했지 제가 볼 때는 한대 이전에는 그렇게 과장, 조작, 픽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걸 또 유심히 보면서 고전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건 신화야, 전설이야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신화나 전설이 극히 부족한 나라예요.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신화 전설에 마인드가 없다고. 많을 것 같죠? 그리스 로마 시대보다 더 풍부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렇진 않다고. 중국 사람들은 현실적인 걸 중시하지. 그걸 꾸며내가지고 무슨 사망오제 식으로 뭘 꾸며내야지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망오제는 저번 시간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나라라고 하는 왕실이 건달 출신이 황제가 되면서 자신들의 왕조가 설득이 안 돼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꾸며낸 이야기예요. 부득이에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저는 중국의 사상계가 변질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어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이 되려면 어떤 동기가 필요할까. 다소 좀 무리가 있다 손치더라도 한나라라고 하는 것은 돌파를 해버렸죠. 기존의 관습을 돌파해버린 거예요. 돌파. 그 메어져 있던 어떤 리얼리즘이라고 할까 사실에 입가게 된다는 생각을 부숴버린 거죠. 그러면서 자유로운 이야기들이 창작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장자의 사상은 노자의 도 개념을 발전시켜 자신의 철학 최고 개념으로 정립했다. 그는 혼돈의 비율을 통해 분할할 수 없는 하나의 정체라고 보았다. 뭐가? 도가. 도는 분할되지 않는 하나의 정체. 정체라고 하는 말은 전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긴 한데 전체는 부분들을 모아서 전체라고 하고요. 정체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 동양철학에서는 특히 도가철학에서는 부분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의 한 덩어리를 정체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뭐 전체라는 말로 쓸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정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죠. 전체라고 할 때는 부분들을 여기 이렇게 뭐 보면은 하나의 집합이 되어서 그게 전체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요. 정체는요. 부분 집합들이 없어요. 그게 정체예요. 나누면 죽는다는 거죠. 나누면 다른 걸로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손에서 딱 나눠버린다면 이건 죽음인 거죠. 죽음. 손도 손이 아니고 나도 나가 아닌 거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분할되어지지 않는 온통 하나인 나. 이때가 나인 거지. 이걸 딱 전환해버린다. 물론 이제 팔, 손 이런 식으로 이걸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다 하나라고 보는 거죠.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이렇게 너와 나가 분리되어 있는데 왜 이걸 하나라고 하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장자가 올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건 비유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육체를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세포들이 그 속에 들어있겠죠. 그냥 하나인 것 같지만 수많은 세포들이 결합되고 수많은 빈 공간들로 빈 공간들 속에 떠있겠죠. 세포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떠있을 거라고요. 물류에 떠있듯이 또는 허공에 떠있듯이 지구와 달과 수성, 금성 지구들이 이렇게 떠있듯이 이 미시적인 세계와 거시적인 세계, 우주적인 세계가 서로 통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냥 존재하는 거죠. 이게 정체인 거죠. 이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떨어져 있는 듯이 보인다는 거죠. 그 사회는 그럼 뭐냐? 이 사회에 뭐가 있느냐? 이걸 장사철학적 개념으로 말하면 기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서로 기로 감흥하고 서로 통신하면서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호흡을 같이 하는 세포들과 같은 거죠. 같은 영향을 나눠 마시는 거죠. 같은 시대를 호흡하는 유기적 존재입니다. 도 자체는 다른 어떤 존재도 필요하지 않은 절대자다. 그 자신 스스로의 독립된 존재라는 거고요. 그 도가 있으려면 물, 불, 공기가 있으려면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도는 도로서 그냥 자체 존재한다는 거죠. 완벽한 존재로서. 원래 인간도 자기 충족적이고 완전한 도 속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였느냐? 욕망으로 인해서 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끊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서로 사이좋게 지내다가 욕심을 부리면서 사이가 멀어졌다는 말이에요. 낙원을 잃어버린 아담처럼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거죠. 외물에 대한 욕구 때문에 도가 가려졌어요. 도와 인간의 욕망은 모순적인 개념이에요. 도와 욕망은 모순적이야. 참 어려운 말이죠. 도라는 존재가 원래 완전 무게란 자기충족적인 존재로서 하나의 정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내가 욕심을 부리면서 이것들이 분열되고 왜곡되고 길리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 모습을 상실하고 욕망에 매여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욕망일 뿐이야. 욕망의 덩어리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지. 도의 부름에 따라서 도의 명령에 따라서 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마치 물고기가 물이 말라버린 바닥에서 서로 물거품을 불어주며 일시적인 행복감에 도추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게 그 유명한 장자의 비유입니다. 우화로 나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물이 다 말라버린 호수 바다 위에 놓여있는 두 마리의 물고기가 서로 물거품을 불어주면서 잠깐씩 그 행복한 생각을 잠깐씩 갖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거죠. 호수는 무위 자연의 도였는데 호수가 말라붙어버립니다. 서로 불어주는 물거품은 육아의 인의 같은 인의적 도덕이죠. 물거품을 불어줘야만 잠깐 시원해요. 호수의 물속에 들어있을 때는 그냥 무위 자연이에요. 어느 정도 무위 자연이냐 내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의 무의 자연이에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내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를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나를 의식하고 있는 한은 절대 행복 완전한 행복감은 아니죠. 22쪽을 넘어서 보겠습니다. 감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감각이 끝일 뿐이다. 감각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것들 그냥 감각적인 것이죠. 마음으로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음으로 듣는다는 건 뭘까요? 그냥 알기 쉽게 말하면 이해하는 거죠. 상대에 대해서 또는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아 저건 어떤 물건이구나 아 저건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이게 마음으로 듣는 거죠. 눈으로 본다고 해서 바로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감각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음으로 듣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감각기관 위의 사유기관이 훨씬 더 고차원적인 우리 인간의 감각들을 다 통관하는 최고의 기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장사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사유기관 인간의 마음 이거 너무 믿지 말라는 거죠. 너무 믿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마음은 일찍부터 편질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라는 거죠. 주관주의 오류에 빠지기 쉬워요. 그리고 속지 속된 지식에 빠져 있어요. 참다운 지식을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지식 저열한 열등한 또는 왜곡된 우물한 개구리의 비유가 장자에 보면 나오죠. 장자에도 나오고 열자에도 나오고 하는데 아무튼 장자에 나옵니다. 우물한 개구리 정서지왕 다들 아실 겁니다.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는 하늘을 동그랗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깨어낼 수가 없어요. 우물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이자만 그래서 우물 바깥으로 나와 보니까 하늘이 동그란 줄 알았더니 네모나 있어요. 하늘이 네모나 있네. 역시 우물 속에 조금 더 큰 우물에 있었던 거죠. 그걸 또 벗어나 보니까 이번에는 하늘이 울퉁불퉁 해. 조각조각 삼각종으로 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끊임없이 우리는 속지의 단계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속지라고 하는 것을 세속적 지식 참된 인식 참된 지식이 아니고 임시적인 또는 우연적인 지식의 매여가지고 비봉질적인 지식에 매여있다는 것.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를 정말로 알고 있느냐 다 각자의 방식대로 삶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죠. 다 다르죠. 다 다른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정답이 하나 있는 것인가 근본적인 문제지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론론 또는 가원론 의 문제 하나의 근원만이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의 원소들이 어우러서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인가 철학적인 문제지요. 선생님 여기에서 물 아 는 그냥 아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기에서 물 아는 타자를 말하고요. 아는 나를 말해요. 그래서 물 이라고 하는 건 나 이외의 다른 존재를 물 이라고 합니다. 장자적인 개념 인데요. 물 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물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물 아 그러면 물 아라는 건 타자와 나의 근원인 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의 근원은 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 말이죠. 물 아 중국의 철학자 풍호라는 순수 경험이다. 이런 말로 부르기도 했다. 자 그 다음에 25쪽으로 가겠습니다. 장자 천하 편에 보면 장자 스스로 경지를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기절이 있어요. 천하 편은 장자가 썼다고 안하니까 장자 후학들이 아마도 장자 사상에 대한 총평을 쓴 거겠죠. 어떻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자기 반성문 자기 독백과 비슷한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적막 해서 형체가 없고 변화 해서 일정함이 없습니다. 적막 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고요한 상태인 거죠.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형체가 있다고 하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고요의 상태는 형체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그냥 정해져 있는 정지 화면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건 형체가 없는 거죠. 원래 그런 거니까. 원래 그런 거니까. 비록 산도 있고 땅도 있고 하늘도 있다 손 치다라도 그것이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없는 거죠. 형체가 없는 거죠. 움직여야 형체가 있는 거죠. 물이 좀 흘러가고 구름도 흘러가고 해와 달이 뜨고 이래야 형체가 있는 거지. 그냥 정해져 있는 형체가 없는 거 아닐까요? 변화 해서 일정함이 없어요. 자꾸 변해도 정막하다는 말과 변화한다는 말은 모순적인 말인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썼네요. 변화를 하기로 말하니까 일정함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죠. 달이 찼다가 기울었다가 이게 어떤 게 달에 찬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없어졌다가 어떤 것이 달에 찬다운 모습일까요? 보름 달입니까? 초생 달 반 달 금 달입니까? 달이란 존재는 뭘까? 우리가 어떻게 달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달이란 존재가 뭘까? 달은 신비의 화신이죠. 태양도 물론 신비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고대 세상을 이해하려면 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달이 뭔가 달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가? 달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서양 사람들은 태양에 너무 경도되어 있어요. 모든 걸 다 태양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서양 사람들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바보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모든 걸 다 태양으로 설명합니다. 맞축 비추 스톤 엔지 다 태양이에요. 이집트 다 태양이라고 심지어는 석불함의 본존불에 동진날 태양빛이 비친다라고 까지 했었죠. 서양사람 말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실제로 저도 갔었어요. 동진날 석불함의 본존불에 태양빛이 비치는지 비치겠습니까? 안 비치겠습니까? 비칠던 것 같은데요. 비치고 들어온다고 이렇게 비친다는 말 있죠. 동진날 아니더라도 비치던데 어렸을 때 갔을 때 새벽에 올라가서 비쳤어요. 다른 궤도가 무상합니다. 사실은 낭중고도 이런 것들이 각도가 좀 커서 그럴 수는 있는데요. 동진날 태양의 일출 빛이 석불함 본존불에 백호를 비춘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서양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비춥니까? 안 비춥니까? 아마 보신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저는 갔었어요. 들어가는 건 무진문작 굉장히 힘듭니다. 동진날은 태양이 늦게 뜨기 때문에 외국사람은 절대로 안 들여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온갖 수당 방법을 다 써가지고 동진날 일출 보러 갔어요. 석불함 본존불에 전혀 안 비칩니다. 각도가 전혀 안 맞아요. 아무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서양 사람들은 모든 걸 태양 기준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특히 동지점을 가지고 다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무슨 마법처럼 써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달입니다. 달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가지고 보면 많은 부분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달을 통해서 달에 주목을 해주세요. 달에 제가 글을 좀 쓸 겁니다. 달에 관해서 전혀 다른 세계가 있어요. 전혀 다르다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태양은 보조적인 것이고 달이 기준점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대로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어요. 변화에서 일정함이 없으면 죽어서도 살아서도 천지와 나란히 하고 라는 말은 천지와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천지와 나란히 천지와 같이 나란히 대립한다는 말이 아니고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죽어서도 살았어도 천지 속에 있다 그 말이죠. 신명과 함께 행한다. 아까 신명 이게 종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본질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두 가지로 말씀드렸었죠. 아득히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표현 중국 고전에 보면 많이 씁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정말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코 모른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알 수 없다는 것은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이겁니다. 말로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미예요. 알 수 없다는 말은 말로서 설명하기 어렵다. 또는 말로 설명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또는 인간의 인식기관 또는 사유기관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말이에요. 알 수 없다. 도가에서도 많이 쓰고 주역에서도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호련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며 모른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수 없다는 모른다는 같은 말이에요. 막물을 모두 포용하지만 돌아가는 곳이 없다. 일정한 귀결처가 없어요. 무산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기서 여기서 주어가 주어가 도예요. 철학이에요. 아니면 인생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주어를 그냥 빼놓고 마구 쓰는 경향이 좀 있어서 조금 그렇죠. 제가 생각하면 그냥 인생이라 주어를 인생으로 해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인생보다는 여기는 그냥 주어를 알기 쉽게 생각한다면 자연이라는 말로 자연이나 천국 지금 거대 망원경으로 본 우주의 모습이거든요. 거대 망원경으로 본 우주의 모습이 이렇다. 태양계 자체가 지금 이렇게 우주에서 보면 태양계 우주의 크기 일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계속 허블 망원경 절대 위치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태양계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주는 확장하고 있고 우주를 이야기하면 좀 혼동이 돼가지고 저는 할 말이 좀 없어서요. 옛날 생각하는 우주와 현대 우주과학이 보여주는 우주는 너무나 달라가지고 완전히 개념이 틀리지만 지금 현대 과학을 보고 있는 우주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요. 과연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우주과학적인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우주과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모르면 이렇게 애매하게 써놓으면 바쁨 아니에요. 그런 좋은 점도 있죠. 중국 사람들의 표현법 중에 하나 모호한 걸 좋아합니다. 모호한 걸. 서양에서는 클리어 앤드 디스틱트 라고 하는 기준을 늘 요구를 하죠. 명백하고 의심의 여지 없고 분명하게 그걸 딱 한 점을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동양에서는 그렇게 그랬으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유치하다고 말해요. 당신은 나의 수준을 좀 내려보는 것 같다. 그렇게 너무 말하지 말아달라. 요청을 하죠. 정쟁이가 먹고 사는 법안. 그렇습니다. 선생님 정말 잘하시네요. 정쟁이도 모호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정쟁이도 아주 분명하게 말하면 위험해요. 저는 그 춘추를 읽으면서 가끔 그 주역 정리가 나오죠. 기막히게 뒤로 맞는데 그거 나중에 사실 죽어있는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지나간 한참 후에 여기 어쩌다가 맞춘 걸 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이중을 해서 만들어서 붙인 말이지 과연 그때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을까? 그렇습니다. 과연 점이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죠. 점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냥 간단하게 제 생각만 얘기하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이란 한번 해보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만 해도 알아서 갑니다. 영적인 존재죠. 상징적 존재고 알아들어요. 모호하다는 것이 무책임하게 아무거나 질르는 것이라는 것보다는 인간의 어떤 측면을 열어주는 거죠. 길력을 짚어주는 게 아니라 열어주는 거예요. 개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습니다. 만중일기 보면 만방 준비를 하신 이소진 장군 거의 매일 점을 쳤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점이 맞았으니까 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죠. 그게 맞습니다. 정보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정보가 없고 당연하죠. 전쟁 나갈 때뿐만 아니고요. 매사를 점칩니다. 군중 매사를 점쳐야 돼요. 가장 많이 점친 곳이 전쟁터 예요. 그리고 가장 타부도 많고 미신도 많고 한 전쟁터 입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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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미신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미신도 아니에요. 이순희 장군이 점친 것은 아까 말했던 시뮬레이션 게임이고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관점의 전환이에요. 발상의 전환 관점의 전환 이런 것들을 얻는 거죠. 우연을 통해 우연이라는 것이 무지무적에 중요한 거죠. 인간은 필연의 함정 속에 스스로 갇혀 있어요. 자기 생각 속에 빠져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될 거야. 이게 틀림없어. 이 생각에 빠져서 사는 것이 인간이죠. 그런데 그걸 깨주는 것이 점이고 우연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선생님은 어떤 의미에서 시뮬레이션을 이걸 쓰는지 모르겠지만요. 시뮬레이션을 사실 입력 데이터가 굉장히 신구성이 있는 데이터를 둘째 랜서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건 현대과학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관점을 새롭게 한번 이해해보고 우리 상황에 맞춰서 적용해본다는 그 이미지 데이터까지 이야기하면서 그걸 얘기하기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점을 치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뒤로 배울 때 사실 전부 점을 치는 옛날방에서 점을 치는 것도 배우긴 배웠었는데 그때는 시뮬레이션처럼 어떤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어요. 단지 그 상황에서 어떤 별점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 점에서는 상당히 단단하다고 하신다면 점을 가장 비우는 것이 장자예요. 이 내용을 보시면 나중에 나와요. 점쟁이를 비우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하여튼 보시면서 좀 이야기하시죠. 장준은 이런 기풍을 듣고 기뻐하여 기뻐는 했는데 이게 말을 이상하게 했어요. 장준 종잡을 수 없는 언설 황당한 말 끝을 가늠할 수 없는 글을 제멋대로 늘어놓으면서도 이렇게 제대로 늘어놨어요. 그런데 치우치지도 않았고 주변에 빠지지도 않았대요. 약간 좀 뭔가 좀 모순적인 말 같은데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황당 무게한 말인데 뭔가 우리에게 강렬한 메시지 또는 중심을 잡는 또는 본질을 지적하는 말들을 했다. 그 말이죠. 황당 무게한 말을 많이 했는데 말을 이렇게 평상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장자는 문학가 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문학적인 이 부분이 문학성 예술성 보다는 문학성을 장자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장자는 예술적으로 꾸미고 싶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학성이 있어요. 대단히 뛰어난 문학성이 사실 사람들에게 충고를 해주고 싶을 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비틀어서 얘기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충고를 해줄 때 장자는 아마 그런 그런 식의 대화법을 쓰지 않았을까 소크라테스는 산바수로 썼는데 장자는 꼬집는 법을 쓴 거죠. 우화를 통해 꼬집어 줘요. 꼬집는 게 아니라 비틀어 주는 거죠. 이해하면 좋고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천하 천하가 어지러워져서 장자는 사람들과 더불어 제대로 말할 수가 없었으니 사람들과 적으로 제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수준차가 있어요. 인식차가 있고 수준차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말이 많은 사람은 수준이 그만 그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준차가 많이 나면 말을 더이상 할 수가 없죠. 더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말만 뜬금없이 남겨놓고 그런 분이라는 거죠. 주의의 상황에 맞춰서 말을 들어놓고 치연이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장자에 보면 세 가지 말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우원 치연 중원 세 가지를 말해요. 우원은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이소부하처럼 사물에 빗대서 말하는 치연은 상황에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는 거죠. 치연이고요. 중원은 뭐냐면 권위있는 사람의 말을 빌려서 말을 해요. 가령 공자를 등장시킨 다든지 요순을 등장시킨 노자를 등장시켜서 말하는 것은 중원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중시하는 말을 가지고 이게 중시하는 말이 범위 있는 사람들이 말 이에요. 사물에 빗대어 비유한 말로 사상을 펼쳤다. 홀로 천지의 신명과 왕래 하면서도 만물을 깔보지 않았고 본질을 직관하고 있으면서도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중심만 보고 주변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중심도 보고 주변도 보고 본질도 보고 비본질도 보고 큰 나라도 보고 작은 나라도 보고 주류도 보고 비주류도 다 같이 봤다는 거죠. 크게도 보고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보고 디테일도 제대로 살폈다. 그 말이죠. 옳다 그러다 따지지 않고 세속에 함께 머물렀다. 옳다 그러다 따지지 않고 세속에 함께 머무는 것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비를 가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시비를 초월했다는 거죠. 참 어려운 얘기죠. 이건 처세술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진짜 도를 가지고 있다면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후학들이 곡해를 했든지. 우언 중언 치언 방법으로 이미 시비를 다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저 사람은 시비를 말하지 않고 그냥 세속에 있는 사람이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못 오셔서 정 정 치를 맡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금은 보아를 앞에서 줬어요. 요새 같으면 됐다 같이 달려 하거든요. 잘됐다. 오늘 같은 날이 오기를 봤을 때 강태공 이라고 했죠. 장자는 거기서 비유를 들어서 한마디를 하죠. 우언을 가지고 당신은 진흙 속에서 꼬리를 흔들며 사는 거북이가 되겠소. 아니면 잘 말려가지고 사당에 모셔져서 절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점치는 보호물이 되는 거북이 등껍지가 되겠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죽어서 사당에 모셔져서 절을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진흙탕 속에서 사는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자가 돌아가시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게 장자의 비유 우언이 거든요. 장자는 다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일종의 정치적 환멸 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당신들 하고는 더 이상 나는 얘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 초나라가 됐든 노나라가 됐든 주나라 왕실 됐든 그따위 형식으로 하는 정치 에 대해선 난 더 이상 발을 담그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얘기를 한 거죠. 나를 모셔 가려면 먼저 당신들부터 정돈 좀 하고 나를 모셔 가든지 나를 잡아다가 이용만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판은 그대로고 시스템은 그대로고 나만 데려다 한다고 일이 되겠습니까.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조물주 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조물주 하고 기독교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리하시고 구원을 해주실 어떤 절대적인 인격자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조물주는 무책임 하겠어요. 조물주라는 말을 기독교적인 선입관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무책임 합니다. 필요하면 조물주 얘기를 할 뿐이지 조물주가 별 역할도 못 해요. 사실은 그래서 노자에 보면 그 얘기를 했어요. 상재도 도가 없이는 별 힘을 못 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상재가 조물주 개념과 대응되는 말이 되고 최상위 신적 개념 인데 노자는 분명히 선을 그어버렸어요. 도 밑에 있다고 상재가 굉장히 위험한 위험하고도 새롭고도 혁명적인 사상 이에요. 홀로 천재심의 왕례면서 만물을 깔보지 않았고 세속에 그냥 함께 머물렀어요. 장자의 사상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의 글은 괴상하고 특이한 듯하지만 매끄럽게 연결되어 흠이 없고 예술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의 말은 삐뚤빼뚤 어긋나게 냈었지만 기발함은 감상할 만하다. 독창적이라는 말이죠. 독창성 오리지널리티가 아주 풍부하다 이 말이죠.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글들을 대담하게 쓰는 거죠. 가령 파격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장자의 글은 파격의 연속으로 되어 있어요. 파격의 연속. 파격은 한 두 번만 써야 되는데 계속 써버리는 거죠. 파격은 들어오지를 않아요. 들어오지를 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우위로는 조물주와 더불어 논일고 여기 조물주 얘기가 나왔는데 이 조물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적 조물주하고는 창원이 많이 달라서 그냥 무책임하게 쓰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물주 그냥 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상천에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 어떤 신적 존재 그런 정도 의미인데 이게 중국 사람들이 종교성이 과연 조물주에 대한 종교성이 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조물주를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하나요 밖에서는 안한다고 하네요 하나요 제가 볼 때는 현저하게 낮아요 현저하게 낮아요 그 대신 조물주보다는 좀 더 리얼하게 좀 더 리얼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좀 정령과 같은 애니미즘 비슷한 뭐 그런 것들은 오히려 또 더 더 중실하는 경향이 좀 더 멀리 있는 신들은 그렇게 뭐 멀리 있는 만큼 거리만큼 반비례 하는 거죠 아래로는 아래로는 생사를 벗어버리고 앞뒤의 분별을 잊은 이와 벗이 되었다 참 정말 선후를 어떻게 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 살아가려면 선후를 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바둑에서도 수순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수순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장자는 그걸 무시하겠다는 말이에요 그의 근본은 도의 근본을 널리 열어져치고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도의 종지에 도달해서 극치를 이루었다 도의 극치를 보여준다는 거죠 장자는 이 말은 굉장한 찬사 입니다 찬사 도의 극치를 보여준다는 말은 찬사 중의 찬사 아무에게나 쓸 수 없는 말 천지의 조화에 응하면서 세속의 사물에서 벗어났으니 그가 말한 도는 막힘이 없으면서 벗어날 수도 없으니 아득히 끝날 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장자의 글 글과 문체 사상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무궁한 경지 속에 들어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글은 장자를 찬탄한 글이지 장자를 분석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 장자에 그냥 빠져있는 글이죠 이 글은 이 글은 이 글은 이 글은 이 글은 자 그러면 조금 시간이 남기는 했습니다만 4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문을 좀 나가기로 하겠고 사고전서 총목 제여라고 하는 이게 이제 뭐냐면 강의제에서 시작해가지고 사고전서를 이제 편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역사상 최대의 총소죠 사고전서 정말 대작입니다 경사사집 네 가지로 나누어가지고 굉장한 어마어마한 분량을 이제 한꺼번에 모은 거죠 그래서 사고전서가 참 중국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말하자면 사상의 피라미드를 쌓은 거죠 사상의 피라미드 사고전서라는 그러나 사고전서 판본 자체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급하게 결집을 하다 보니까 오류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자 탈자들도 많고 그렇게 뭐 좋은 판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판본 자체가 좋은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았다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은 전체 조사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청나라의 힘이 참 대단합니다 어느 나라도 못했던 거죠 만주족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한 지 얼마나 됐나요 그때가 한 100년 됐나요 완전히 장악을 다 해버린 거죠 대단한 문화 대단한 국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중국 문화는 청나라에 와서 절정을 이루죠 절정 절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절정입니다 유불선 3교 유불도 3교가 청나라에 와가지고 누구누가가지고 그것들이 완숙한 그러니까 뭐 우리 철학에서는 이제 성리학을 그렇게 높이기도 하긴 합니다만 성리학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완숙한 맛이 있는 건 아니에요 원래 어떻게 해서든지 비교나 도교보다 성리학을 철학적으로 좀 포장을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금나라에게 망했던 그 송나라 한족으로서의 엄청난 자존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사상적으로 만회하고 그러자 이게 도통의식을 강조하면서 이게 극조된 것이 성리학이죠 물론 뭐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제 기하선 같은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성리학을 읽어내긴 했지만 저는 청나라가 청나라의 문화 사상 역사 이런 전반적인 분야가 최고 절점이라고 봐요 저는 청나라가 그렇게 배경이 아닌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초기에 정치적으로는 강의제 권륭제 옹정제 해가지고 정말 뛰어난 군주들이 연이어 나왔다고 합니다 연이어 계속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문화가 이렇게 딱 서로 이렇게 겹쳐질 때 그게 이제 일종의 하이브리드 또는 잡종 강세 현상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비학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띄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원나라 때도 그렇긴 한데요 원나라는 동서가 다 교류하는 정도인데 청나라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마지막 단계에서 전통시대의 마지막 단계에서 융합을 이루면서 최고봉을 이루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르네상스 시기에 서양농물을 많이 보잉을 했기 때문에 동서양이 좀 혼합이 돼서 그랬지요 서학이 물론 강의제하고 권룡제 굉장히 좋아하고 그걸 응원을 해줬지만요 그렇게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황씨를 의시해가지고 과학릉명도 강의적이 하고 그런 건 있긴 있는데 서양릉명도 물론이지만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북합파 박재가라든지 박재원 중요한 것 그런 분들이 천란한 문문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렇지 그리니 요한친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을 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걸 모르고 오랑캐라고만 했어야 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그렇게 우리는 그 한족 중심의 그 문화가 천란줄 알았는데 청나라 이게 이제 뭐 융화가 돼서 그런 건지 이걸 지금 언론 이해가 잘 안 가서 사실은 이게 북방 민족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계속 오랑캐라고 무시해서 그렇지 결코 북방 문화가 한족 문화에 대해서는 뒤지지 않는다고 봐요 요금 때도 그랬고요 남성이 금나라에 망한 것은 그걸 우연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금나라 대단히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나라 만조적 우리가 조선이 무시를 했죠 사실 북방지역은 대단히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저는 그것들이 융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군중 잘 생각해 보시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좋을지는 잘 모르지만 역사를 보면 되게 처음에 창업한 군중은 좀 잘해 보려고 하겠죠 그러나 너무 전쟁에 많은 힘을 소진해가지고 문화적으로 융성 이런 걸 하기가 힘들어요 고2대 3대가 중요한데 얼마나 토대를 잘 굳건하게 마련하느냐 이 문제인데 청나라는 뛰어난 군주들이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한 5대에 걸쳐가지고 천성기에요 청나라 초기가 그 뒤에는 이게 좀 뭐라고 할까 문제가 있고 특히 아픈전쟁 때는 청나라 만주족들의 부패 팔기군의 부패 이런 것들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만주족의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너무 한족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서양 사람들이 너무 태양에 경도되어 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고전에 있는 사람들 동양 고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한족 중심이에요 너무 한족 중심이라고 논어에도 보면 공자가 동의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한족 중심으로 해석들을 하죠 전부 다 한족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데 공자가 그렇게 말했을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공자 산동성에 있던 그 지역은 원래 그 지역을 동이라고 불렀어요 산동성 지역을 뿐만 아니라 공자가 저 바다를 타고 뭐 저 욕고구이 구이 땅에 살고 싶다 라고 말을 한다든지 또는 만맥지방이라든지 해외기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만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그걸 한족 중심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까놓고 얘기하면 사실은 아까 말했던 집합변유는 부분들의 집합이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이 생각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부분들의 집합이에요 이렇게 부분들 북방 남방 중원 부분들의 집합 정체성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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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이루어지려던 것들이 있을까 저는 만조족의 문제는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기는 좀 우리 수업 theoret Brenden 좀 머선한다고 봅니다마는 고구려 발해 전통 이 문제하고도 관련은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고구려 발해의 문화가 결코 당나라에 뒤지지 않아요. 결코.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한족이 지배한 역사가 사실 전체 역사의 짧지 않아요? 짧습니다. 그리고 정체성도 없어요. 정체성이 없어요. 본인들은 영황시 자손이라고 선전을 할 뿐이지 영황시라는 인물은 픽션이고 한나라 때 만들어진 픽션일 뿐만 아니고 그냥 뒤섞여져 있는 거죠. 그냥 뒤섞여져 있는 중국 문화의 특징은 혼종이에요. 혼종. 뒤섞여져 있어요. 합중국이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족이라는 종족이 있어서 뛰어난 황한혁명을 이루고 오고 그것들이 5천 년을 유지하면서 세계 제일간 그건 중국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인 거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시대에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그 당대에 가장 뛰어난 분명을 이루고 있었던 것은 과연 종족적으로 어느 부분 지역적으로 어느 부분일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적으로 새로운 각도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송나라는 송나라들의 문화가 있고 요나라 거란족 이 쪽은 거란족의 문화가 있어요. 몽골 또 몽골의 문화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유목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뭐 별걸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집이 되었을 때 또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만주족은 그 만주 지역이 어디입니까 상당히 내가 볼 때는 한족들이 사는 저 중원 지역보다 훨씬 살기가 좋다고 나는 봐요. 그런 데에서 그냥 오랑캐로만 살았다고 생각하는 건 중국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거죠. 만리장성을 왜 싸웠겠습니까. 두려워서 싸운 거 아닙니까. 만리장성이 자랑거리인가요. 부끄러운 거리인가요. 두려워서 만리장성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꿈에라도 나타날 거 두렵다고. 공자는 죽음을 못 봐 가지고 한이 되었지만 꿈에라도 나타날 게 무서워 두려워한 것이 북방이에요. 북방. 지금도 중국 사람들의 뚱베이 그러면 동북지역을 가리키는데 뚱베이라는 말은 두려움을 뜻하는 말이에요. 뚱베이에서 왔다 그러면 굉장히 거친 두려운 존재를 뚱베이란 그럽니다. 동북에서 온 사람들. 동북방. 동북삼성.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라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북방문화. 고구려 발해지역. 사실 북경도 고구려 땅이었지 않습니까. 고구려를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 중국의 지방정부냐. 이건 동북공정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참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말하자면 동아시아 공통의 어떤 이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베이스에서 이렇게 같이 읽어온 거죠. 너무 너무 그동안에 중국 중심 또는 한족 중심 또는 중화주의 내지는 사대주의에 너무 이렇게 좀 편견을 좀 갖고 있지 않았을까. 도가사상은요. 중요한 소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발해지역입니다. 발해. 중요한 소스가 있어요. 발해지역. 발해지역이 어디입니까. 고구려 발해 중심지에요. 발해지역이 가장 명성했던 곳입니다. 고대시기에. 어떻게 보면 장안, 낙양, 저리가라에요. 왜 그렇습니까. 발해는 풍부한 어행물까지 어우러진 기후도 정말 좋습니다. 산해관, 따롄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중국하고 달라요. 기후도 좋고 안정된 어장이 있고 농수산물이 다 어우러진 풍부한 그리고 교통도 편리해요. 발해 마늘이라는 건 좀 깊숙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안정돼 있어요. 풍랑도 좋고 이 발해지역의 그 뭐라고 할까. 문화적 유산, 정신 사상이 도가 사상의 중요한 소수입니다. 이게 뭡니까. 발해 만에 있다는 전설의 점이 뭡니까. 삼신산이죠. 저는 이 도가 사상을 읽으면서 무슨 제가 민족주의를 선양하려고 하는 일은 추호도 없고 그냥 역사적 진실을 알고 싶은 생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우리는 우리 민족 또는 발해지역이 뭐 그렇게 뛰어났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너무 가려져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중국 것을 중국의 문화유산으로만 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솔직하게 이 얘기를 하고 서로 공유한 부분이고 어디에 또 빛을 진 부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중국이란 나라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장악하기 위해서는 제스처를 해야 돼요. 제스처를 하지 않으면 통제력을 잃어버려요. 제스처라는 건 말하자면 일종의 무력정치 공포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중국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중국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저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입지 조건이 약해지면서 이제 중국에 좀 이렇게 뭔가 좀 힘을 좀 얻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그것들이 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도가사상에 중요한 소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남방지역의 무의 전통. 무. 남방지역의 무의 전통도 있고. 그 다음에 북방으로 가면 발해지역의 신선사상. 도가사상의 중요한 소스예요. 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신비주의. 그리고 아까 말했던 뭐 종교적인 어떤 접신이나 엑스타시 이런 것들은 이제 중시하는 전통이라고 한다면 발해 신선사상은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죠. 어떤 말이요. 예습해 보려고 책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읽기죠. 사실 강의 안 들어오면 이 책을 제 혼자서 읽어볼 수 있었을까. 그냥 예 한번 읽어놓은 보십시오. 그래 그래야만 이게 뭐라고 좀 이게 리딩이 잘 안 되죠. 글은 그리고 나는 나고 서자서 아자서가 아자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읽는 법을 조금 익혀야 되거든요. 모든 고전이 다 그래요. 이게 지금부터 말하자면 2500년 전 글인데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걸 우리가 지금 읽는다는 게 불이긴 무리죠. 다음부터 책 쓰실 때 조금 일반 독자를 위해서 좀. 저는 또 엄청 쉽게 썼다고 생각은 아닙니다만. 이게 이제 인식자가 좀 있는 거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또 질문 있으면 해보십시오. 그냥 뭐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한국 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리고 후원 광무제가 이제 좀 문화에 대해서는 그때 아직 집대상 됐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후원 광무제요. 광무제. 광무제가 이제 문화를 지니시키다. 그것이 지금의 장통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이게 후원 광무제는 이제 왕망에 신혜에서 나라를 빼앗겼다가 이제 갓 복구를 하는 단계인데 그게 그렇게 후원이 그렇게 강력한 어떤 통치적인 발휘하고 문화를 집대상화하고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말을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정치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힘들다고 봅니다. 네. 광무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 당시가 이제 그 참의 도참 사상이 아주 급성을 떨었던 건데 도참에 의해서 망했고 전환이 광무제도 도참에 의해서 자기가 또 새로운 이제 황제로서 그 한나라를 계승한다고 이제 부흥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왕망이 비록 짧게 몇 년이죠. 한 30년 되나요. 15년. 15년인가요. 네. 참 짧아요. 또 왕망은 우리 고구려하고도 사실은 굉장히 관련이 깊은 인물인데 또 역학자로서 그래요. 왕망은 대단한 역학자입니다. 정말 그 왕망의 글을 읽어보면 주협을 제대로 이해한 학자구나 이게 정치가 될 중에서는 최고라는 생각까지 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쉽죠. 그 왕망이 조금 더 한나라를 이어서 유심한 왕제가 되라는 법이 있나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광무제가 다시 이제 한나라를 이제 뭐 복고를 시켰던 건데 후한 광무제가 그렇게까지 대단한 인물이었을까 문화적으로 저는 그건 뭐 모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저 자치통감의 개요를 좀 잠깐 봤더니 선생님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치통감은 송나라 삼화방이 쓴 건데요. 자치통감 왜 썼습니까. 금나라한테 송나라가 망해가지고 절치부심해가지고 쓴 거거든요. 이제 고런 의미 정치적인 복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망이라고 하는 고구려 세력 이 세력을 물리치고 한나라 한족이 다시 흥황시켰던 것처럼 저 남송을 멸한 아 저 북송을 멸한 금나라를 물리치고 우리 북송이 아 남송 자꾸 헷갈려 남송이 다시 이 중원을 차지한 패권을 차지해야 되겠다는 바람을 적은 것이 자치통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조선시대에 과거 시험에 필독서가 돼가지고 삼국사계 삼국역사는 시험 전혀 몰라도 되지만 자치통감 딸딸딸딸 외웠죠. 통감 소위 말하는 통감이죠. 딸딸딸딸 다 외웠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우리 역사는 잘 몰라. 그런데 중국 역사는 귀신처럼 말아요. 아이러니입니다. 조선시대의 아이러니에요. 삼국사계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건 좀 어패는 있고 어패는 있는 말이지만 이제 지방적으로 있는 거죠. 평야에 가면 대동문이 있고 조촌석이 있고 구월산에 가면 단군에 묘양산이 있고 뭐 어디 가면 뭐 그런 정도 지방지적인 상식이 있고 역사는 자치통감이죠. 삼학왕이 자치통감을 쓴 이유가 반 그거에요. 요나라, 금나라, 거란족이라고 우리가 무시했던 그 오랑캐들의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학자이자 예술가 황제라고 불리워지는 송나라, 휘종이 생포가 돼가지고 잡혀가서 피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아서 그렇게 끝났어요. 북송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성리학자들은 거기에 대한 강박관념, 강박관념으로 절치구심을 했습니다. 야만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남쪽까지 절강성 이런 데까지 밀려 내려와가지고 북톡병 고생하면서 습하고 거기에서 고생하면서 다시 송나라를 부응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쓴 글이 삼아강의 자칫통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그냥 필독서죠. 필독서. 저는 아이러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역사는 요금과 청나라가 중국 역사에 가가지고 오히려 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아이러니죠. 우리가 스스로 노랑캐라고 불렀던 거란족, 만주족이 우리 쪽의 역사에 대해서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지배했으니까 많은 이야기를 오히려 해줬어요. 하여튼 제가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중국 고전을 그냥 옛날 방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비판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제가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현실을 리얼하게 잘못된, 왜곡된 부분이 있으면 좀 벗겨내고 왜 우리가 계속 중화주의 관점을 따라서 논호를 해석해야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